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팅사운드인데요 그 유명한 동대창과 불닭볶음쌈 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거 진짜 잘 못하는데요 이 동대창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배민 비마트로 구매를 했는데 잘 구워지지도 않았구요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대창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불닭볶음쌈이랑 맥주랑 제가 유튜브에서 술 마시는건 처음인데 맥주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맥주 먼저 저는 평소에 음주를 자주 하는 변란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마시긴 하는데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옴맥하거나 암튼 막 술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잘 마셔요 잘 안취해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먼저 먹어 먹으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불닭삼 먼저 제가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하는데 오 우와 우와 오 만든지 시간이 좀 지나서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오 나드라는 그 불 불닭 맛에 좀 더 쫀득함이 추가될 때 그 아이스페이퍼 겉면이 쫀득해요 캬아 제가 원래 술을 잘 안마시는데 친구들 만나면 좀 마시고요 마시네 친구들 만나면 마시고 중간에 한 금주도 한 1년 했고요 금주 했다가 불이기도 했고요 금주한 이유는 노래때문에 노래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은 무조건 목이 상해가지고 금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술 마셔도 목이 안 쉬어요 아무튼 동태창 먹어볼게요 토크가 이렇게 두석없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잘 된 것부터 이게 소리가 날라나 모르겠네 이거 아니지 않아요? 원래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거 살짝 좋아하는데 거치넘치게 잘못한 것 같아요 한 입씩 먹어볼게요 맛은 아주 있습니다 제가 지저분하게 먹는 먹방 플란저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? 그쵸? 해외 어우 길죠? 쫀득거리는 소리는 이 라이스페이퍼 소리예요. 제가 워낙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서 이건 굉장히 맛있네요. 한입에 다 넣고 싶은데 그럼 소리가 잘 안날 것 같은데 한입에 넣어볼까요? 나뭇잎 쪼가리 대청도 먹을게요. 그 서지호 ASMR 하시죠? 대청 되게 맛있게 굽는 분 미팅 ASMR 되게 잘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영상 보고 대청 ASMR 찍고 싶으셨는데 그 소리가 안날 그 빠지싹 하는 그 좋은 대청 소리가 더 안나지 않네요. 이팅 ASMR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. 그리고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편해요. 간지러워요. 딱 끓이고 싶어요. 그리고 저 얼굴이 이렇게 흘러들여와 보이지 않아요 지금? 왜 이러지? 악설하고 다시 먹겠습니다. 확실하게 잘 먹었습니다. 소스와 같이 먹으시더라구요. uh 오 비빔봐라 고춧가루 너무 느끼해서 술이 술술 들어가요 이 겉에 이게 너무 질겨요 저 대장 진짜 좋아하는데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요 기름 부분이 너무 느끼해서 대장은 뒤집어서 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닭삼은 맛있어요 좀 식어서 그렇지 차가워서 그렇지 못 먹겠다 느끼해 미치겠다 와 이거를 조개 3개씩 아니 막 대다섯 주식 드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치겠다 진짜 못 먹겠다 불닭이랑 같이 먹었으니까 먹었지 아니었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 앞머리가 이렇게 너무 앞머리 어떡하지 제 판단 미세연 김치를 들고 왔어야 했는데 김치를 지금 꺼내오자니 다 먹어버렸어요 마지막 불닭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불닭볶음면이랑 대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되게 패기롭게 시작했는데 먹방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영상 켜고 먹방이나 이팅 하시는 분도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에 신경쓰고 화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이러다 보면은 무슨 맛인지 안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강한 해지만 이기지 않아서 그게 잘 어울리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오늘도 이렇게 먹방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구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망한거 같아요 그쵸? 다음에는 회 먹을거에요 제가 요즘에 우앙님을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막 해산물을 너무 먹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잘 못먹거든요 제가 이 랩에서 잘 먹을거 같아도 입이 짧아요 잘 물려가지고 여러가지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욕 맡기면 잘 안들어가더라구요 암튼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